기부 봉사단체인 동반자의 방이 조계종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이 펼치는 나눔사업에 힘을 보탰습니다. 이태희 단장은 동반자의 방 회원인 류지영 전 국회의원과 함께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아 총무원장 원행스님에게 기부유 캠페인 후원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. 영어로 기부와 한자음 유를 합친 기부유 캠페인은 소외된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는 에너지 나눔 운동입니다. 아름다운 동행은 이 캠페인을 통해 달동네와 쪽방촌 거주민 등 108가구에 연탄과 난방유 상품권을 지원할 예정입니다.